언제까지 그렇게 서 있을 건데? 밤새도록. 밤새? 나 신경 쓰지 마. 아니, 바로 옆에서 이렇게 이글이글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신경을 안 써? 그럼 밖에서 볼까? 그건 호러잖아.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그러면 널 어떻게 지키라는 거야. 소파에서 자. 안 돼. 거긴 간식어리에서 벗어난 구역이야. 그럼 여기서 자든가. 아니, 내 말은 침대가 아니라 이 방.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보기보다 모더나 타입이라 등백이면 못 자. 쫄리면 내려가든가. 어? 쫄리긴 누구야? 안 자니? 잠이 안 와. 옛날에 아빠가 가르쳐준 건데 잠이 안 올 땐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걸 상상해 보는 거야.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 같은 거? 음... 난 갓 지은 밤 냄새. 연필깎이에서 나는 사각사각 소리. 새로 산 운동화. 프로야구 시즌. 세계문학 전집. 강아지 발바닥. 아빠가 싸준 김밥. 지금은 거의 쓰지 않는 것 같지만 편지라는 단어. 네 차례야. 자니? 응. 나는 빨간색 구상. 네 차례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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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ars урок은. 라이브카 갑의 organizing in front. 네 차례야. 감사합니다. 입니다. 네 차례야. 감사합니다.